빵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의 맥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빵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생명과 풍요, 만족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빵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빵꿈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빵은 기본적으로 식량의 상징입니다. 이는 생명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빵꿈은 생명력, 풍요, 그리고 물질적 만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빵을 먹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경우, 이는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빵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음식 중 하나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빵꿈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면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빵을 충분히 먹고 만족감을 느끼는 꿈은 현재 자신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며 삶에서의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빵은 노동의 결과물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 빵을 굽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곧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빵이 잘 구워지고 맛있어 보인다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암시하며 반대로 빵이 타거나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경우는 실패나 좌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빵은 많은 종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빵은 성체로 여겨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의미 때문에 꿈에서 빵을 보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나 신앙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나누어주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빵은 부와 번영,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꿈 해몽에서는 빵을 얻는 꿈이 재물이나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빵은 또한 가족 간의 화목과 안정을 상징하며 꿈에서 빵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장면은 가정 내의 화목과 번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빵 꿈을 개인의 물질적, 정서적 욕구와 연결된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빵을 먹는 꿈은 단순히 배고픔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해석하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빵을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빵이 상한 것을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어떤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빵을 굽거나 나누어주는 꿈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상징한 빵 꿈 한 주부는 꿈에서 가족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빵은 매우 신선하고 맛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가정이 현재 안정적이고 화목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빵을 나누어 먹는 장면은 그녀가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꿈은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사례 2. 성취와 성공을 반영한 빵 굽기 꿈 한 사업가는 꿈에서 자신이 빵을 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빵을 구웠으며 빵이 잘 구워져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사업이 곧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빵을 굽는 과정은 그가 현재 사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노력을 상징하며 빵이 성공적으로 구워진 것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사례 3. 결핍과 불만족을 나타낸 빵 부족 꿈 한 학생은 꿈에서 빵을 먹으려 했지만 빵이 너무 작아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배고픔을 느꼈으며 빵을 더 구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빵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생활에서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불만족감이 그의 무의식에 반영되어 빵이 부족한 상황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한 성체로서의 빵 꿈 한 신앙심 깊은 사람은 꿈에서 성찬식에 참석하여 빵을 나누어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빵은 성체로 여겨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이 꿈은 그의 신앙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빵 꿈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와 삶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빵을 충분히 먹는 장면은 개인이 현재 삶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빵이 부족하거나 상한 상태를 보는 것은 삶에서의 불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물질적, 정서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빵을 굽는 꿈은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빵을 굽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을 상징하며 빵이 성공적으로 구워지는 장면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곧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빵 꿈은 또한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빵은 개인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에서 빵을 나누어 먹는 장면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빵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 욕구, 삶의 만족도, 성취, 성공, 영적 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빵 꿈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빵 꿈의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꿈의 맥락과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빵에 관한 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친구들이 도움을 준다. 검은 빵을 먹는 꿈 자신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친구들이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경양식 빵, 과자, 피자, 호떡 등의 음식을 먹고 체하는 꿈 급체나 복통으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배탈이 낸다. 공갈빵을 먹는 꿈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다. 자신이 이뤄놓은 실적들이 실속이 없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길모퉁이를 지나치는데 붕어빵 헛떡이 생각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고흘리고 심술 굳던 옛 추억과 향수가 잡힐 듯이 연상되며 지나간다. 과백이 빵을 먹는 꿈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의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다른 사람이 빵을 먹는 꿈 좋지 않은 꿈으로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달콤한 빵을 먹는 꿈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딱딱하게 굳은 빵을 먹는 꿈 현재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머지않아 곤란이 생겨 고생을 하게 될 진조 딱딱한 빵을 먹는 꿈 생활이 곤궁해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꿈 떡이나 빵을 먹는 꿈과 떡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꿈 집안의 우한이 생길 징조의 꿈 롤빵에 관한 꿈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평온한 생활이 곧 무너지게 된다. 롤케이크를 보는 꿈 가정에 우한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맛없는 빵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꿈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다. 좋지 않은 경기에 재물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맛있는 과자가 그릇에 가득 있는 꿈 누가 봐도 고급스럽다고 할 일거리를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진행 중인 혼담이 결실을 맺게 될 의미의 꿈이다. 맛있는 빵을 사는 꿈 자신이 좋은 친구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먹음직스러운 빵을 바라보는 꿈 이 꿈은 행운이 따를 꿈이다. 추첨이나 경품 등에 참여하여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꿈 원만한 생활과 원만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동호빵을 사 먹는 꿈 위장병이나 장애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외행성 질환이 발생한다. 빵 부스러기를 먹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겨 기분 좋은 꿈 빵 사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맞게 되거나 새로운 직측을 맞게 되는 경우일 수 있다.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거나 마음에 드는 동업자나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빵의 재미나 크림 등을 발라 먹은 꿈 어떤 일을 훌륭하게 다듬어 마무리하게 됨. 빵을 굽고 있는 꿈 빵을 굽고 있는 꿈은 행복한 생활을 암시하며 기쁨이 넘치는 결혼과 연애를 예시하는 길몽이다. 빵을 굽다가 태워버리는 꿈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차질이 생겨 결과가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빵을 만드는 꿈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빵을 맛있게 먹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일을 책임지거나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빵 꿈이다. 빵을 먹는 꿈 건강과 튼튼한 신체를 상징하고 빵을 만드는 꿈은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서 소식이 올 것입니다. 또 흰빵은 감수성이 예민해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빵을 불에 구워 먹는 꿈 계획했던 일이나 계약한 것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 빵을 자르는 꿈 일의 분배, 문장 해석, 설명의 나을 등이 발생한다. 빵을 훔치는 꿈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궁핍해질 것을 의미하는 좋지 않은 꿈이다. 빵이나 떡을 먹고 체한 꿈 실제 현실에서도 급체나 복통으로 고생하게 될 징초 또한 하던 일에 걸림돌이 생겨 곤란에 빠질 징초 빵이나 떡을 불에 구워 먹은 꿈 약속한 일 등이 수포로 돌아갈 징초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다는 암시이다.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거나 마음을 드는 동업자나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다. 빵집에서 빵을 사오는 꿈 좋은 친구나 동료를 만날 꿈 빵집에서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꿈 아늑한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샌드위치 속에 넣을 재료를 빨간 색깔로 만드는 꿈 이 꿈은 성적인 의미가 큰 꿈이다. 이성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배출된 것이다. 샌드위치 속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잘 갖고 오자 하는 심리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 느낌 없이 빵을 먹는 꿈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빵을 먹는 꿈이었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꿈이며 빵 위에 잼이나 버터 등 무엇인가를 발라 먹었다면 그 일거리에 대해서 가다듬고 정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샌드위치를 입안에 넣는 꿈 이런 꿈은 성교에 능한 남성을 원하고 있는 여성의 잠재의식이 표출된 꿈이다. 실제적으로 원하던 이상형의 남성이 나타나며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이 꿈에서 빵을 공들여 만드는 꿈 이 꿈은 좋은 꿈이다. 경사스런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이 빵을 먹은 꿈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여자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자녀가 건강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환자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사업가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이 늘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접시 가득 빵이 담겨져 있는 꿈 연인과의 혼담이 성사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제과점에 들어가는 꿈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집에서 샌드위치를 먹거나 만드는 꿈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닦을 기회가 올 것임을 의미하는 꿈이다. 친빵을 나눠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친빵을 먹는 꿈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실적을 쌓거나 달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친빵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하는 꿈 그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거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찜빵을 보는 꿈 자신이 바라던 것을 생각보다 쉽게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찜빵을 얻는 꿈 예상밖의 큰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꿈 현재 자신의 성욕이 강함을 의미하는 꿈이다. 50일 케이크를 먹는 꿈 성적인 욕망이 있음을 뜻하는 꿈이다. 그린빵을 먹는 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그리고 생활이 넉넉해지게 되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며 가정이 화목해짐을 의미하는 꿈이다. 큰 빵을 칼로 자르는 꿈 다른 사람과 동호파 여의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얀 빵을 보는 꿈 심리상태가 감수성이 예민해져 상처받기 쉬운 상태임을 뜻하는 꿈이다. 하얀색 빵을 보는 꿈 심이나 구설에 휘말려서 상처를 받을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꿈이다. 화덕에 빵을 구워먹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흰빵에 관한 꿈 감수성이 예민해져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